지금 이 부분은 황금알 액상비로 연면십이 과다살포 장애 발생입니다. 옆은 두껍고 좋으나 바람이 부는 날 살포하면서 중복 살포되면서 잎이 과다 흡수되어 일부 굳어버려서 좀 작아지고 그 아래쪽에서 좀 적게 맞은 잎들은 충분히 자라는데 전체적으로는 과다살포로서 장애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중복 살포를 과다하게 하거나 혼용배수를 더 높게 잡아 혼용배수보다 더 액을 많이 혼합하여 살포시에는 이렇게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완전히 자라焦이면서